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NBC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런 편법 녹화 파일을 공개했을 때에 그 공개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여론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더 여당이 수수에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BC가 일요일 저녁에 편법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44분 정도 저희 생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실시된 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편법 녹음 파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1만 4천명 가운데서 59%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의 외곽단체가 주도한 정교하게 준비된 그런 정치 공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의 시원시원한 그런 입장 표면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다는 그런 모양새가 아주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질문지를 하루가 지난 다음에 행해진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5만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77%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개되었을던 시점에는 59%가 77%로 무려 18%나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그런 편법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 공작에 상당한 그런 덕을 볼 것으로 이렇게 기대됐던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는 크게 악재가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편법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29%로 답한 사람 가운데서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편법 녹취를 마치고 또 그렇게 마친 민주당의 외곽단체가 또 넓게는 사람들은 민주당 측의 정치 공작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로 있는 백은종 씨는 이번에 주역 가운데 한 분이시죠. 취재 기자인 이모 씨가 김건희 씨와 6개월간 50여 차례에 통화해서 7시간 43분 분량의 녹취력을 남겼고 이것을 mbc 측에 자신들이 제공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은종 대표라는 분은 참 딱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 대표 이 같은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백은종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과 거짓 사이에 거의 그냥 그것을 변별하는 능적이라든지 양심적인 가책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부류의 인간 유행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는 거짓말에 능숙하고 또 정치공작이라든지 여론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이 부분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백은종 대표는 자신의 속내의 일부를 1월 17일 날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오에 출연해서 사실상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번에 김건희 씨의 편법 녹음 파일 그런 사건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백은종 대표의 주장입니다. 괜히 nbc에 존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nbc에 존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회자가 묻습니다. 녹취록 방송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의혹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백은종 대표는 이렇게 답합니다. 김건희 씨의 발언 모두가 진실은 아닙니다. 김건희 씨의 화술이 대난합니다. 거짓을 진실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김건희 씨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김건희 씨가 너무 선전했다 압승했다 우리가 패배했다 우리가 완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충성을 바쳐야 될 그런 때가 되면 이번에는 촌랑촌랑되는 국회의원 그렇게 자리가 과분한 그런 인물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도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상당히 실망한 태도가 아주 역력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오랜만에 본방 사수해야 될 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주 기대감을 한껏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nbc가 본방을 하고 나서는 본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소감에 대해서는 고민정 씨는 입을 아주 꼭 다물었습니다.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기대한 수준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바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유족 측의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그 동네의 정철성 변호사는 여권의 실망감을 이렇게 에둘러스 표현합니다. 제가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미리 들었다면 저는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당의 일반적인 패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더 직설직인 그런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7시간 45분 가운데서 고르고 고른 내용의 10여 분이 저 정도라면 나머지는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서울의 소리의 찰령지사인 이명수가 김건희 씨에게 포섭돼서 오히려 역공장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웃기는 것은 mbc입니다. 이명숙 통화 녹음이 서울의 소리에 나왔으면 7시간 45분을 전부 올렸어도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엄청나게 바람잡은 김건희 씨 홍보방송을 해 준 꼴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mbc가 계속해서 자살골만 늦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배회했다는 겁니다. 제 논평은 결국 좌파들의 민낯을 속내를 본심을 한 번 더 드러낸 사건이다. 정신이 똑바로 밝힌 사람들은 정말 저 친구들은 거짓말과 조작질 이외에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런 묻는 계기가 이번 김건희 편법 녹취 mbc 공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덕을 보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건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일로 통해 가지고 김건희 씨는 명예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 많은 시간을 신분도 불확실한 그런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좌파 미디어에 촬영기사하고 뭘 그렇게 할 말이 많기 7시간 45분간이나 대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제품입니다.